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40페이지 홈네트 끝설비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 홈네트 끝설비는 이번에 기준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새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인도 기출 문제는 거의 버리는 거죠. 기준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진행형 홈네트 그 자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상 홈네트 그 설치하는 게 홈네트 그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현재에 맞춰서 수정해놨습니다. 그러면 홈네트 그 장비는 4가지가 있다. 4가지 그래서 그 4가지가 홈 게이트웨이에 있었죠.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단지 서버 4가지가 홈네트 그 장비입니다. 그리고 필수 설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홈네트 그 슬비가 이 홈네트워크 슬비 슬비를 크게 나누면 3가지죠. 홈네트워크 망이 있고 홈네트워크 망 개념이 있고 그리고 홈네트워크 장비가 있죠. 그리고 홈네트워크 기기가 있죠. 홈네트워크 사용 기기가 있습니다. 사용 기기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필수 설비에 속하는 것은 이 두 가지죠. 그래서 망하고 장비 이것은 필수 설비예요. 이거는 필수 설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장비 4가지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홈 게이트웨이 하고 그리고 세대 단말기 단말기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 장비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단지 서버 이 4가지가 바로 장비에 속했죠. 정확히 알아두시죠. 그래서 22회 때 출제가 되었지만 같이 공부 그래도 또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건지 시대만 홈네트워크 사용 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기.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상 세대의 홈 게이트의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바로 단지 네트워크 장비 이것이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죠.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2번은 5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 게이트웨이 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되는 겁니다.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바로 단지 네트워크 장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통신과 보안이기 때문에 통신 관련 시설에 설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하고 통신 배관실인 바로 TPS실에 설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죠. 그래서 2번은 장비는 5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방화벽이나 백폰, 워크 그룹 스위치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에는 필요하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아, 3번 문제 자, 홈 게이트웨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는 공용 부분에 속하는 게 아니죠. 전유부분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홈 게이트웨이 이것은 전유부분이죠. 세대 단말 이런 것은 전유부분이죠. 그러면 단지 네트워크 장비나 단지 서버는 전유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전유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유부분이에요. 두 가지는 전유부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에 사용하는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를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관망을 상호 접속해주는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 단말기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지능의 홈 네트워크의 설비 설치비 기술 기준 그러면 이 기술 기준에서 우리가 서수령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대부분이죠. 뭐뭐 하여야 한다. 또는 뭐뭐뭐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서수령이 대부분 많이 끝나요. 그리고 의무상은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뭐뭐뭐 할 수 있다라고 재량상으로 끝납니다. 뭐뭐를 권장한다. 권장상 이렇게 서수령이 끝나게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뭐뭐를 안이한다. 안이한다나 뭐뭐를 안이할 수 있다. 안이할 수 있다. 또는 뭐뭐를 뭐뭐가 없다. 뭐뭐 없다. 이런 규정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세대 단자함. 그래서 과거에는 세대 단자함에 세대 통합관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세대 단자함에 설치하거나 또는 우리가 세대 단말기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게 그러면 과거같이 세대 통합관리를 별도로 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단자함에 하거나 아니면 세대 단말기 포함해서 설치하는 규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홍게도에는 이상전음 발생에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의 동작 상태와 케이블 연결 상태에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국내 배섭망과 초고속 통신망 장비 등 각종 군의 통신용 설비를 설치한 공간이 바로 MDF실이죠. 바로 MDF실 집중군의 통신실을 의미하고 있죠. 집중군의 통신실 쉽게 통신사 장비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TPS 1번에 통신 배관실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통신 파이프 샤프트나 통신단자함을 설치한 것이 바로 통신대관실이죠. 그래서 TPS실은 통신대관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신대관실적인 측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열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이 실에 설치해야 돼.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여기에 설치가 되죠. 여기에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MDF실이라고 여기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특히 TPS실 통신대관실에 여기는 우리가 출입문 크기가 주어집니다. 출입문이 출입문 크기가 주어지죠. 그래서 폭이 0.7m고 이상 높이가 1.8m 이상 돼야 돼요. 이때 문털의 이 치수가 내척 치수라고 했죠. 내척 치수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외척이 아니라 기억해요. 그리고 문털을 50mm 이상 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4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DF실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MDF실은 여기에 장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열이 엄청 생겨요. 그래서 이 MDF실은 냉방시설하고 냉방시설과 흡배기용 한풍기 한풍기 이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해주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5번 문제 지능형 홈네트그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가능성이 옳지 않은 게 낫죠. 그래서 홈게이트에는 전여 부분의 설치에 대해서 세대 내에 사용되는 홈네트 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짐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수하는 장치에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세대 단말기는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외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공되는 우리가 장치가 세대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세대 내 홈게이트 외하고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정하는 장비였죠. 그래서 백본, 방화벽, 워커그룹 등의 단점을 구성하는 장비에서 맞죠. 그리고 단지 서버는 홈 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가 단지 서버였죠. 그리고 단지망은 통신배관실에서 세대까지 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망은 바로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출발하는 거죠. 단지망은 바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입니다. MDF실부터 해서 여기서 세대까지죠. 세대까지망을 우리가 단지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은 5번 개념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6번에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전자출입 시스템은 비밀번호나 출입 카드 등의 전자매체를 활용해서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형을 출입하는 관리 시스템을 전자출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배관실은 통신용 파이퍼샤프트나 통신단잠을 설치한 부분이 바로 TPS실이었죠. 그리고 3번에 집중군에서 국선이나 국선단잠, 국선배선반, 초고속통신망, 이동통신장비용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신자 장비들을 설치한 공간이 바로 MDF실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홈 게이트 외에는 세대단잠에 설치하거나 세대단말기에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해서 문장은 틀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6번은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봅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죠.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알겠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하고 단지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바로 MDF실 집중군 통신과 TPS실 통신 배관실의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TPS실 통신 배관실의 설치 의무입니다.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3번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인으로도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우리가 함체나 레그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외부인 조작을 맡기 위해서 당연히 잠금장치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4번에 단지 서버는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고요. 과거에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게 3가지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것이 2개의 실로 압축이 된 거예요.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아파트는요. 관리사무소 겸 뒤쪽에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들 또 가서 찾지 마세요. 거의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제실 겸 집중군의 통신실 겸 관리사무소 겸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은 일단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에 단지 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잠금장치는 필요하겠죠? 부환 관련된 건 다 잠금장치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8번 호흡 네트워크 사용기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원격 제어기는 전원 공급 통신 등 이상상에 대비해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수동 조작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핸드폰을 분실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길가에 잘못하니까 탁 제가 뜯어뜯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파손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동으로 제어 못하면 집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수동 조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격 검시되면 각 세대별 원격 검침장치의 정전 등 운용 시스템 시행. 우리가 동작 불능 시에도 계량 가능해야 되죠. 동작 안 되면 심각하죠. 원격 검침 안 되면. 나중에 가스 사용이나 이런 거 다 부과해야 되는데 원격 검침 안 되면 되죠. 그리고 데이터 값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다 날아가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겠죠? 그리고 3번에 가스 감지기는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천정 쪽에 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바닥 쪽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체 감지기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침입한 걸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유효 감지 방향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5번에 감지기 수집된 사항은 단지 서브에 전송해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서브에다 전송해서 저장 관리해야지 다른 데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5번 개념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전자출이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전자출이 시스템. 과거에는 주동 추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자출이 시스템이 바뀌었죠. 그래서 비밀번호나 출입 카드 가지고 우리가 전자매체에 가지고 출입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 주동 현관에도 설치하자면 지하 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도 우리가 설치해놨죠. 그리고 3번에 하재 발생 시 비상 시에 소방 시스템이 연동돼야 돼요. 연동이 되어서 주동 현관이나 지하주행 출입문을 이것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동이 잘 보세요. 수동 부분 이거 한번 장난을 칠 겁니다. 그리고 접지 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해야 돼요. 외부에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무인 택배 시스템이 비대면 아닙니까. 직접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인 택배 시스템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제어부하고 무인 택배함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제어부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대 단말기 통해서 그걸 전송해 주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택배 언제까지 가게. 여러분들 택배 올 때 요새 카카오 카톡이나 이런 걸로 다 전송되잖아요. 어느 정도 운행이 언제 정도 간다고 이렇게 되죠. 그거와 같이. 그런데 우리 시험적인 측면에서는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을 정확히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택일 때 10에서 15% 그리고 중형주택 이상일 때 15에서 20% 설치 근장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좀 더 늘어야 됩니다. 이거 코로나 이전을 대비해서 만들어놓기 때문에 코로나 이런 것이 앞으로 바이러스는 심하게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시면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홈네트워크 뭐가 있다?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설치 공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설치 공간. 그러면 이 홈네트워크 설비 개념이 있고. 그리고 홈네트워크. 이 설치 공간이 있는 거죠. 설치 공간. 설치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치 공간에는 세대 단자함이 있을 거고. 세대 단자. 그리고 MDF실. 바로 집중분의 통신실이나. 그리고 이거죠. TPS실. 통신배관실. 단지 서버실 등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더더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공간이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세대 단자함은 500mm 곱하기 400mm 깊이가 80mm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설치 건장상이에요. 설치 의무상은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깊이라는 단위가 80mm 쪽에 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면 400, 500의 깊이가 가면 벽 두께가 두꺼지거나 벽에서 엄청 돌출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가 80mm 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통신배관실은 유일하게 문크기가 있다겠죠. 그래서 외우기 힘든 분들은 자기가 통신 안 되면 괜찮지만 남이 통신 안 되면 욕하죠. 그래서 땡, 7, 2, 1, 8, 18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내척치수다. 이것을 항상 명심을 해두시면 된다. 과거는 외척치수로 됐었습니다. 그럼 외척치수하고 내척치수의 차이점은 뭐야? 내척으로 돼야지 개구 크기를 알고 있는 도면상 개구 크기를 알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외척치수로 돼 있으면 내척치수, 안목치수를 재가지고 출입을 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척치수로 바뀌었다는 거 올해부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도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TPS실은 유일하게 문특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신배관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죠. 청소시. 그래서 문특을 50mm 이상 두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특히 이제 집중군의 통신실은 당연히 여기는 통신사 직원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을 위해서 잠금장치해야 되겠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냉방시설 흡배경 한풍기 설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자,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홈게이트웨이는 명심하세요. 단지 서브하고 연동이에요. 자, 단지 서브하고 연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홈게이트웨이는 단지 서브하고. 이거죠. 둘이 통신과 보안하잖아요. 그래서 홈게이트웨이는 단지 서브하고 연동인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단지 서브하고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들. 이 사용기기적인 측면은. 자, 누구하고 연동을 해야 되죠. 홈게이트웨이하고. 자, 이거를 집에서 홈에서 제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기하고 이 홈게이트하고 우리가 연동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예비품. 예비품은 명심하십시오. 5% 이상을 5년간 확보한 것을 권장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점격해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346페이지 13번 문제. 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침이 기술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올채양 23회 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번 지문에 보시면 세대 단말기는 홈 네트워크 장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대 단말기 옛날에 월패드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비에 포함이 되었죠. 그리고 2번에 원격 제어간 조명 1구인데 이것은 삭제됐어요. 2번은 올해 들어오면서 규정에서 삭제됐어요. 삭제됐기 때문에 대체할 것이 없어요. 그대로 놔뒀습니다. 문장이 있으면 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홈 네트 기기 예의품 5% 5년간. 이거는 처음으로 썼어요. 23회 때. 그런데 이 규정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다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5년간 확보 권장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무인택배 설치수는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또 개별을 낼 수 있어요. 개별은 아직 안 냈어요. 종합문제 지문상만 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340 10번 문제와 같이 낼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집중군의 통신실은 MDF실이었죠. 자, 그런데 현재 TPS이라고 통신용 파이퍼샵부터 통신단자음 설치한 것은 TPS실이죠. 그래서 5번 개념. 이거 가지고 이제 틀리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구분 좀 해두시면 이게 기본 포인트예요. 그래서 올해 쉽게 내면 이거 냅니다. 장비 냅니다. 아니면 필수설비. 자, 이 두 가지가 필수설비에 그래서 전체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는 형태로 아마 초창기 법령이 개정되면서 처음이라서 아마 다시 출발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종합문제네요. 이런 형태가 아니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전기설비 쪽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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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